개그맨 오재헌 개그맨 오재헌, 미모의 누나 최초 공개 개그맨 오재헌이 방송을 통해 미모의 친누나를 최초 공개했다. 4.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6월 7일 09회, 2, 4회, 1, 5. T인지 오는 13일 방송되는 스타즈니어쇼 붕어빵에서는 설 특집을 맞아 형제앤드 자매쇼 국화빵을 준비했다. 국화빵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스타들의 선입견을 해명하고 스타의 본 모습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날 오재헌은 방송에서 최초로 자신의 누나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재헌 누나의 등장과 동시에 모든 출연자들의 관심이 모두 오재헌에게 향했다. 동생과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매력이 있는 오재헌이 누나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빼어난 입담을 과시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 중 연예인은 100% 화장발이다라는 의견에 오재헌 누나 오재헌이 공감을 표혜했다. 그러면서 오재헌은 하지만 오재헌이 화장발은 못생겨보이는 화장발이자며 어릴 적 사진까지 공개해 꽃미남 시절의 동생의 외모를 자랑했다. 오재헌 오재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